중국 베이징 테남먼 광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소셜미디어 엑스의 한 계정에는 택시 한 대가 테남먼 광장 난관을 들이받은 채 멈춰있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영상에는 택시가 심하게 파손됐고, 경찰복을 입은 사람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은 지난 28일로 한 네티즌은 택시가 광장의 국기대에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. 테남먼 광장은 테남먼 사태 이후 수많은 공안이 배치된 가운데 물 셀 틈 없는 보안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, 이번 사고는 다음 달 4일 테남먼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일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